일단 세팅했을 때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몇 시간 지나고 머리가 풀려버리면 그 왁스 다신 안 쓰는 것 같거든요. 제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굳어있는 왁스들을 보면 손에 펴바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부드러운 제형은 소프트 왁스들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왁스 바르고 나서 샴푸할 때 한 번에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. 찝찝하잖아요. 샴푸할 때 강한 하드 왁스들이 안 시키니까 잘 시켰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저한테 제일 잘 맞아야겠죠. 세팅할 때 쉽고 발림성이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스타일도 더 잘 잡히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스타일링은 부드럽게 세팅은 강력하게 부드러운 제형으로 발림성의 우수의 초보자도 쉽게 사용합니다. 강력한 세팅 지속력과 완벽한 스타일링까지 한 번의 샴푸로도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세정 스타일링은 부드럽게 세팅은 강력하게 애터미 옴무 헤어왁스 스타일링은 Bibli옐로 오는 다음 편에 강력한 여러가지 스포츠가 따라서 강력한 세정 강력한 세팅은 강력한 세팅이 되었어요. 청년이 많을 때 강력한 세팅은 강력한 느낌으로 또한 기간을 더 좋아해서 똑같은обы 미치고 Grandin의 세팅을 주고 meaning을 통하시고요. п transport vardır 식품은 간단한 소환에 오는 다음 편에 토핑을 기대해 주세요. 2가지 메뉴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